안녕하세요.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제이예요. 오늘은 공부는 잘하지만 세상 물적 모르는 널디 컨셉인데요. 널디한 주근깨가 바로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예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시작해볼 건데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인지 또 피부가 뒤집어질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이럴 땐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인정한 진정용 애정템 사용해볼게요. 저는 나이트와 데일리용을 따로 쓰는데요. 자기 전 나이트용으로 사용하는 건 바로 몇 년째 믿고 쓰는 케어놀로지 나이트 페이셜 오이디예요. 예전에 저의 뒤집어진 피부 되돌리기 영상에서 케어놀로지를 처음 소개했었는데 레진대란부터 좋은 후기까지 이어져서 많은 분들께 이미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피부과 병원 제품이라 그런지 정말 블루탄즈라는 귀한 성분부터 확실한 진정 효과까지 저도 몇 년째 쓰면서 주변에 자신있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두 방울만으로도 충분하게 보습감을 유지해주고 끈적임도 없는 정말 트렌디한 제형인데요. 피부 뒤집어질 땐 정말 스킨 하나 아무거나 맘대로 못 바르는데 이건 제가 맘 편히 바르는 정말 유일한 오일이에요. 데일리 진정 제품으로는 역시 더마토리의 시카 거즈 패드 119 패드라고 불릴 정도로 화이트 헤드나 홍조로 얼굴이 불이 났을 때 진정 완화시켜주는 정말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이후에 눈썹 작업을 하기 전에 팩처럼 올려놓으면서 보습까지 간단하게 해결할게요. 오늘은 눈썹을 탈색할 건데요. 에이프릴 스킨 턴업 블리치라는 탈색약을 이용해서 눈썹을 탈색해줄게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약을 잘 섞어서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눈썹에 약을 고루고루 발라서 탈색해줄게요. 눈썹을 스킨톤 정도로 아주 밝게 빼서 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저는 한 30분 정도 있었더니 눈썹 색이 쫙 빠졌네요. 피부 메이크업은 메이블링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 건데요. 샌드 컬러를 이용해서 수염과 홍조, 눈썹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그 다음은 라이트 컬러로 눈 밑 부분은 밝게 만들어줄게요. 딥 컬러로는 광대 밑 부분까지 도포해서 꺼진 볼 연출해줄게요. 이제 퍼프로 열심히 블렌딩 해줄 건데요. 한 톤의 파운데이션 말고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부위별로 연출하기 좋은 컨실러는 정말 메이블린의 핏및 컨실러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촉촉한 제형이라 블렌딩도 쉽고 두껍지 않지만 높은 커버력 때문에 피부 표현도 정말 입체적이고 예쁘게 표현돼요. 눈썹 부분은 클리오 포슬링 컬러로 한 번 더 밝게 커버해서 눈썹 색을 스킨톤에 가깝게 만들어줄게요. 이 다음에 블러셔 등에 많은 섀도우 작업이 들어갈 거라서 얼굴에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요. 로라메르시의 루스 파우더가 얼굴을 정말 블러링한 듯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평소에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가볍게 앞볼 부분부터 외곽 부분까지 꼼꼼하게 얹어줄게요. 피부가 훨씬 정돈돼 보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가기 전에 렌즈를 껴줄게요. 아이돌 렌즈의 유럽킨 그린 렌즈예요. 국내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발색 강하고 착용감이 좋은 렌즈인데요. 좀 많은 곳에서 판매했으면 좋겠어요.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몽환적인 느낌을 줄 아이 메이크업은 바비 브라운의 토스트 컬러를 이용해 눈 앞머리 부분부터 눈썹 앞머리까지 쓸어가며 음영을 넣어주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토스트 컬러로 눈 언더 부분도 가볍게 쓸어주면서 깊지만 답답하지 않게 연출해줄 거예요. 뒤이어서 바비 브라운 토프 컬러를 이용해서 눈 언더 중앙 부분에만 발라 깊이감을 더해주고 처음에 발랐던 눈 앞머리 부분에도 그리고 눈꼬리 부분에도 쓸어 발라 몽환적인 음영을 연출해줄게요. 이제 주근깨를 올려주기 전 밑작업을 해줄 건데요. 캐러멜 색을 띄는 바비 브라운의 카멜 컬러를 이용해서 광대 부분을 타고 들어가며 블러셔처럼 발라줄게요. 안경도 쓸 거라서 너무 답답하게 눈밑까지 바르지 않을 거고요. 광대 중앙 부분부터 외곽 부분까지는 쉐딩하듯이 넓게 펴발라 블렌딩 해줄게요. 스펀지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하되 너무 예쁘게 그리고 고르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햇빛에 쉽게 노출될 만한 콧잔등에도 살짝 발라준 다음 뭉친 부분만 가볍게 블렌딩 해줄게요. 이제 붉은 홍조를 만들어줄 건데요. 쓰리컨셉 아이즈의 페이스 블러쉬 얼로어링 컬러로 아까 카멜 색상으로 영역을 잡아놨던 부분 위주로 얇게 여러 번 홍조를 연출해줄게요. 생얼의 홍조보다는 다소 과장되게 하지만 컨셉츄얼한 게 꽤 귀엽지 않나요? 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근깨는 로레알의 컬러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해줄 건데요. 이게 버튼을 세게 누르면 분사력이 너무 강해서 주근깨처럼 연출이 안 되니까 살짝 눌러서 새어나오는 느낌일 때 얼굴에 얹어줄 거예요. 타이밍과 손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시도하면 정말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주근깨가 완성이 돼요. 블랙펜 라이너로 중간중간 작은 블랙 스팟을 찍어서 더욱더 리얼하고 현실감 있는 주근깨를 연출해줄게요. 이 방법은 실제 매거진이나 화보 촬영 때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주근깨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이제 입술색을 다 죽이고 워낙 입술 케어를 안 해서 갈색으로 변한 듯한 입술을 연출해줄 건데요. 아까 썼던 브라운톤의 섀도우들과 라벤더 계열의 퍼플 섀도우를 살짝 섞어서 죽은 입술 음영까지 연출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꾸몄지만 어딘가 세련돼 보이고 귀여운 널디 메이크업 완성! 안녕히 가 SEEKT structured film은 awesome lash 완벽 на 랩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